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예나가 왔다 손하트 손하트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이동중이긴 한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우울하다 요즘 계속 비 많아요 뭐하고 있었냐구요 저는 방금 아이돌 라디오 끝나고 연습실로 가는중입니다 비 비가 진짜 언제 그칠까요 언제 그치나요 아시는 분 비가 언제 그칠까요 비가 언제 그칠까요 오늘 라디오 마지막 방송 했는데 귀여운 풍선 선물해주셨어요 짜잔 귀엽죠 보이시나요 무섭냐 이렇게 보니까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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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뭐하십니까 10시 35분이네 벌써 저주 아까 햄버거로 먹어서 그런지 배가 별로 안고프네요 시험공부 하시는구나 빗물고사 채점중인데 망했다구요? 그럴 수 있죠 다음거 잘하면 되죠 버거킹 먹었냐구요? 아니요 맞춰보세요 뭐 먹었는지 뭐 먹었는지 맞춰보세요 정답은 티로링 마그도나르도 비가 언제 그칠까요? 비가 비가 흩치고 나면 비가 흩치고 나면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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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다들 사시던지 루피필터 써주세요 루피필터? 루피필터 없는데 어떻게 봐요? 어떻게 있어요? 이게 계속 매번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새로운 필터들이 생겨난다요? 이거 지금 무슨 년? 루피필터? 루피필터 이거야? 이거 아니죠? 이거 뭐야?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이건 조금 뭔가 별른데? 요즘 날씨 이러잖아요 그렇다니깐 요즘 날씨가 어머머머머 오늘 오늘도 이렇게 번개가 막 치던데 여러분 다들 비 맞지 마시고 최대한 우산 큰 거 쓰고 다니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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